하우유 오늘의 게임 엔젤파이트 3D 제가 초보 검사를 넘어서 핵고수 그리고 신검사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먼저 가볍게 검 하나 싹 들어줄까요? 자세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네? 이거 예전에 제가 했었던 드로우저스트라는 게임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데요 자 바로 똥침 발사대 갑니다 렛츠고! 짜압! 야 이거 막타를 내가 설정한 자세로 푸삭 하고 찔러버리는구나 오 왕의 등장이군요 이 녀석 좀 싸워볼 만 하겠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창과 방패로 한번 들어볼까? 자 방패로 한번 싹 막아준 다음에 딱 보니까 위로 공격할 것 같거든요 방패로 싹 막아준 다음에 바로 위로 찌르기 요정도 자세면 충분히 막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샤악! 막고 찌르기! 예아! 뚜뚜뚜뚜 오 보상까지 쏘세요! 예아! 오우 가만히 모바일 게임하니까 또 짜릿짜릿하네요 사무라이를 얻을 수 있나 본데 요건 못 참지 도끼 한 번 들어 봅시다 출발! 짜... 슬라이딩 쭉 찌르고 어? 와우 야 이거 이번엔 내가 당했네 이거 자세를 바짝 숙여야겠어요 바짝 숙이고 더 숙여 더 숙여 더 숙여 밑으로 찔러야 돼 기도하는 도끼 보니까 얘 검사는 그냥 뚫어버릴 것 같고 똑같이 무릎 꿇고 있지만 사거리가 제가 훨씬 더 길죠 똑같은 자세로 사륜한 메타로 간다 찌르고 가버려 야 이번 세 명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자 보자 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으로 창 로켓 발사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자세 조정하시고요 쏘세요 렛츠고 슬라이딩 슈 다시 먼저 쳐주고 중간 그리고 창 컷 야 창 사기네 나 이거 갖고 싶어 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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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와라 사무라인 녀석들 오 이번엔 표창 날리네 표창과 칼 다시 한번 창 메타로 이거 머리 바짝 숙여야 돼 와 야 이런 자세로 가능해? 자 이거는 표창을 삭삭삭 피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창이 알아서 해결해줄 겁니다 자 창을 삭삭 피해주면서 찔러주고 다시 한번 마무리 안 돼 오오 영조차한 곳을 찔러 버렸어요 둘 다 캤 자 창대 오오 뭐야 이제 화살도 나왔어?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하하하하 이거 위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쑥 삭 쑥 삭 자 그러면은 약간 요런 메타로 가볼까? 작품명 인간화살 부릉부릉부릉부릉 내가 화살 그 자체가 된다 준비치고 쏘세요 어? 자세가 심상치가 않아? 아까거든 표창 한번 해보자 이거 이거 표창이 아주 핵삭일거 같아 몸을 아주 둥글게 말아가지고 표창 발사대가 되는 거야 내가 발사! 랄랄랄라 넘버가멘스 표창 날려 아! 어! 노! 에임이 영 좋지 않았다 그러면 위로 한번 잘 조직조내를 해가지고 이번엔 발사! 소세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이거 표창 쉽지 않다 표준이 상당히 어려운데? 자 발사! 그렇지! 하지만 맞추기만 하면은 무조건 내가 선빵! 선빵! 예예예! 어! 창이다가 아! 좀 빡센 무기 나왔다 이번에 창이라고 하면은 표창이 답일 것 같은데? 야 이거 perhaps 광선검 한번 써보고 싶다 광선검 발사! 슉… 우와! 이거 사기긴 하네 나이스! 출발! 뽕뽕뽕뽕 더브의 데미지 피터팬 등장이요 아 로빈 오늘의 일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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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광선검이 하나 생겼거든요? 조준 들어간다 내가 먼저 때려줄게 팔만 안 맞게 싹 무빙 치면서 광산금 광산총 이번에는 쌍독기 화살을 무빙을 진짜 잘 피해야 돼 위에로 가면서 숙여가지고 하늘에 떠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어? 잡기 전에 하늘 공격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요? 공중 융단폭격 준비 3,2,1 점프에서 피하면서 어 어 어 어 어 야야야 그게 피하면 안 된 아 너무 아깝다 야 근데 시도는 좋았어 이게 근데 되긴 되네 슬라이딩 표창샷 이건 조금 큰 방패네요 이걸로 가보자 한번 싸라라라라라라라라 잡 오케이 이로써 난 무게신이 되었다 슈바 슈바 아 아니 오대一下 아 그 아